1등이시네요 만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권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몽골로 떠나요 고비 사막까지 8일 동안 몽골투어를 할 거랍니다 4월에 퇴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유진이고 25살이고 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어색함이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가취되어 있습니다 저 하얀 옷을 여자분한테 달라고 하면 줄거든요 오자마자 노숙이 시작됩니다 네, 접니다. 뒤집어 두셨지만 이게 접니다. 예스, 땡큐 땡큐.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빨리 지나가, 아저씨가. 너무 해. 얘들이 달리는데. 여기서 세 명. 벌써 사진 찍어. 아이고, 벌써 사진 찍어. 아이고, 벌써 사진 찍어. 아이고, 뭐지. 이름 다시 한번. 은진. 나 은서. 나 가라. 하나씩. 이름을 다시. 자외한 게 아니에요. 산율이 얼마예요? 1.3. 2.3. 네. 25만 2그립. 2만 5천. 2.3만 원씩. 여러분, 20만 원씩. 20만 2그립씩 차제한테 맡깁시다. 아, 그럼 이제 가벼워진다. 차제 씨? 저기요. 그렇게 들고 다닌다고요? 이렇게라도 완전 다해서. 이쪽으로 가서 장을 볼 거예요. 그냥 흔한 마트이다. 물티슈 많이. 물티슈 사야 돼요. 네, 물티슈 사야 돼요. 3초로? 3초로? 아, 3초로는 안 돼. 컵라면으로 사야 돼요? 여기 봉지 라면은 안 들어와요. 한국에서 600원이죠? 아, 매운 건. 김치 라면 이게 맞겠지? 라면? 얘들아, 너무 많이 산 거 같아. 네. 어차피 라면은 먹으러 몽골에 왔어요. 아, 이거 맞아요, 근데? 오. 이게 음료도 있고. 오, 이게 몽골의 국민 음료라고 합니다. 제가 얘를 엄청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시켜줘. 네, 맛 좀 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마음에 제일 많이 가져가ans 치즈. 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주당. 좋은 볶이랑 수나리 맛이었어요. 강력하시네. 퇴역하시네 모기 못 먹을 때 고추 참치에 다육밥을 좋아해요 고추 참치 완전 좋아요 진짜 영수증비리밤이 여기 사지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요기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마주보고 되어있어 근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 누워서 다리를 여기다 올릴 수 있더라고 CU가 있어요 잠깐 들러서 이걸 얻을 걸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김 먹자 오케이 맛 하나씩 한걸 오 얘가 뉴래요 이거 이렇게 하고 하나씩 먹을까? 오 저 5,000원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먹지? 이거 한입씩 넣어먹어볼까요? 김치 비슷한 이거 맞아요? 이게 빨강색? 뉴라고 했던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속초같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제 슬슬 냄새가 나네 아 이제 슬슬 냄새가 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도 비슷해 한 마리도 안 찍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드디어 마을이다 이곳에 점심을 먹을 곳이 있을까요? 와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다 맛있다가 먼지 또 물어봐도 돼요? 네 암스테이 아 암스테이는 쉬워네 암스테이 암스테이 암스테이는 쉬워네 암스테이 암스테이 우유 같은거에요? 오 오 약간 사골국물 같다 우유에 찬김 넣고 끓인거에요 아 아 아 아 암스테이 우리 어제 다먹은 술하고 주란거 사야돼 오늘 세수할 물을 삽니다 얼마래? 24,300이야 진짜 이제 또 출발해볼까? 일부러 끼려고 아 그니까 누린거 같은데 이걸 잘 타고 잘 타고 와 아 뭐한다고 해야하나 봐 재밌어하네 어? 근데 여기가 차가 소그라 같대 그는 베스트 드라이버다 화장실이나 가자 가자 화장실 변기가 있다 여긴 호텔식 화장실이래요 오픈한 날이 첫째 날인데 한 10일 정도 됐고 깨재재 어떻게 이렇게 낙타를 풀어놓고 키우지? 응 진짜 신기하네 낙타쓰 가 고고 갯 오 노 한 번 해볼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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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니가 유튜브 각인다 너무 멋있냐 너무 멋있네 가위바위보 이번엔 왕뚱이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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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걸리는데요? 얼마나? 모르는 그럼 우리 먼저 가? 응 나갈수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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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카자흐스탄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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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당 ก 위에 오소莫 나나 헐! 우린 저기로 내려간다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오늘 한번 해보는거에요 조심해요 너나 조심해 너나 나나 조심하자 우와 무섭지? 절벽이 정말 끝이 없다 근데 너무 멋있다 와 바위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와 해냈어요 강! 해냈어요 유 딜릿! 굿! 굿! 아 네 지크가 온거에요 아 귀여워 네 우리의 멋진 경훈님 진짜 대박이다 텔디가 여성 와 게르 귀여워 첫 번째 게르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페로 요게 여자들게르래요 오 아늑한데 완전 좋은 아 낚였다 저건 남자게르 였다고 하니까 파란색 예뻤는데 네 여기가 여자게르라고 한다 이게 인사품인가? 오씨건데 되게 옹기종기 좋다 엄마나 티비나와 안녕하세요 물전 하나 생겼어요 문 닫아주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열두명은 못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일반 밥을 먹으면 괜찮아 왜냐면 응대점도 앉아서 먹으면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남자들은 괜찮다고 하던데 물어보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괜찮나 우리 괜찮다 안 괜찮다 우리 괜찮다 안 괜찮다 안 된다 하기도 좀 왜 안 괜찮다 아니면 또 반반 섞을까 그러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 한 번에 나눠줬어 한 번에 나눠줬어 한 번에 나눠줬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좋네 우와 부세주 와 요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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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안녕 여름 씨 이거 형 소재예요? 아니 내가 먹었던 거 난 먹었는데 어 이거 그냥 무슨 실버버튼 언제 받아? 어 난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왜? 나? 나 실버버튼에 대한 개인지 없어 맛있겠다 왜 염색하니 요리 안 됐었네 몽골에서 요리하는 남자 멋지다 몽요남 몽요남 몽쉽 여경 여경 몽요남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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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짜 귀여워 생배노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리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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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